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랑이 같이 가실게요. 이거 언니 지금 파측할 때 내가 이거 해야 돼서. 아 알겠다. 첫 번째 주인공 신랑 이선윤군. 이선윤. 박수. 네장 한굴본비에서 아주 매우 인사해 드리도록 해서 소통성통의 모든 신랑이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양동함 부모님께 정수하게 인사를 드리기요 여러분께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신랑은 이선윤입니다 신랑의 혜정이었습니다. 우리 신랑의 몰이 스타일을 보니까 멋있어요. 뭔가 어떻게 보면 깎아가 바로 오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멋진 몰이 스타일을 쳐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이자 주인공이 신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조명이 찬란하게 우리 신부의 하얀 드레스를 비키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의 아름다움에서 박수 한 번 주셔야죠. 조금처럼 예쁘게 미소를 빌면서 아버님과 우아하게 한 번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부 황지영 양 입장해주세요. 그 중에 하나의 진행은 15년에 아버님의 손을 잡고 그동안의 추억을 보셨습니다. 자 이펙스쿨을 지켜줄게 한 암에 결혼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과 꿈, 꿈을 나누셨던 그 다음 날에 신부의 손을 직접 던져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자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맙습니다. 신랑 신부의 말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고민들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는 자상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꼭 사랑할 것을 맹수합니다. 2020년 10월 17일 신랑 이선혜 늘 당신을 만드셔서 당신을 응원하는 은하가 대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친구 동지영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해하는 우리 신부의 미소를 읽어보십시오. 아주 기분 좋은 미소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부가 키우시는 반지를 신랑 이방부하겠습니다. 반지 큰 거 많이 차이가 많았죠? 성원 선호문 신랑 이선혜궁과 신부 황지영양은 부모님의 전성과 가르침을 받고 훌륭하게 자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신랑 이선혜궁과 신부 황지영양이 부부가 되었음을 양가 가족 친지와 자객 여러분께 음숙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신랑 아버지 이렇게 해서 오늘 마련된 모든 순서를 마무리를 하고 신랑 신부가 행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이렇게 보내버리면 너무 아쉽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한 축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축가는요. 몰락배로 우리 신랑이 직접 준비를 하려 했지만 그럴만한 여유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회집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 세 곡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신랑 신부를 위한 박수 말해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ㅋㅋ ㅋㅋ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자 분위기를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답 신나게 박수를 쳐주신다고 우리 신랑 신부가 아주 기분좋게 띵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찌는 오늘의 마지막 소설이요 여기도 앉히기 위해서는 신랑신부가 띵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랑신부가 띵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띵어 가셔서 박수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미리 자리 지으신 여러분들 복불복 보았습니다 이제 신랑신부가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 띵북의 길을 찾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신부 아 사진 찍어줘요 엠틸 힘찬 박수 마지막으로 함성 부탁드립니다 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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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더 넣어주세요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우리도 마주보시고 마주보시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실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소 신랑 이선의 꿈과 신부 황지현대의 의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진 촬영해 주신 거고요 사진 촬영을 가만히 하실 때 우리 신랑신부에게 축하의 말씀 많이 전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쭉 가서 퀴즈하시고 하나 둘 다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신랑이 저 한 번 보면서 손 한 번 들여주실게요 손 한 번 들어주실게요 신랑님도 신랑이 여기 보면서 손 한 번 더 주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우리 여기를 한 번 봐주시고요 친구분도 한 번 봐주시고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아우 좋았다 자 여기 영상도 볼게요 영상 여기 카메라 보겠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됐습니다 하부러 가실게요 감사합니다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십시오 하나 둘 셋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큰일 받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 포인터 내려오나 네 신랑님이 인공 중으로! 안에 대충 C가 있는 겁니다 빨리 더 보내주세요 네 들어보세요 자, C 아래에 C보고 C가 있어요 대충 C 신랑님이 집안에 동제꾼과 주거꾼을 얻는 거거든요 네? 보통 이런 거 약도 해주시더라고요 센스님 어머니로 해! ㅋㅋ 신랑님이랑 아자 한번 하겠습니다 아자! 좋습니다. 신분이 웃는 척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신랑이 일어나서 1, 2, 3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쁘나 잘 살아 행복해. 잘 살게. 잠시 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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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한 번만 더 할게요. 빨리, 빨리. 빨리.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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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으려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시원님, 쭉 가로키스 하시고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